SM 연습생 시절 소녀시대가 될 뻔했던 배우 이현희 TV조선 백반기행 출격 국민 첫사랑의 신혼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현희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현희 이상형 공개 함께 교회 다닐 수 있는 남자 김광우, 김효진, 이현희, 옥태견, 마동석, 고준희, 구잘 등 영화 결혼 전에의 주연 배우들은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영화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죠. 제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잘 맞았으면 하는 부분은 종교라고 운을 뗀 이현희는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맞으면 더더욱 좋다며 이상형을 공개했죠. 이어 극중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옥태견 외에 함께 출연한 남자 배우 중에 한 명을 선택해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현희는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주지훈 씨를 선택하겠다고 답했죠. 이현희는 또 프로포즈를 받고 싶은 장소로는 야경이 예쁘고 경치가 좋은 한강의 어느 둔치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현희 근황 예이비 신부의 꽃같은 미소 결혼 발표를 한 이현희가 최근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이현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날씨 좋은 날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죠. 게재된 사진 속 이현희는 실외에서 고개를 내민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량한 하늘과 이현희의 싱그러운 미모가 묘하게 어울려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일 결혼을 발표한 이현희는 조심스러운 시기이기에 간소하게 예식을 치르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려고 합니다라며 데뷔 때부터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팬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두 살 연생의 비연예인으로 알려진 이현희의 남편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며 두 사람 모두 기독교 신자이고 이현희의 배우자 조건이 종교인 만큼 성실한 종교 활동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배우 이현희가 출격했습니다. 20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프로그램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배우 이현희가 일일 식객으로 나서 강원도 정산의 밥상을 찾아 떠났는데요. 이현희의 등장에 허영만은 별명이 국민 첫사랑이라면서요 라고 운을 때며 국민 첫사랑 배우들의 필수 코스이자 이현희가 출연했던 이혼 음료 광고 영상을 준비해 추억을 소환했죠. 이어 이현희의 발랄한 취중 연기가 돋보였던 영화 내 사랑의 한창면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현희의 등장에 허영만은 정선에 오니까 선녀를 만나는구나 라는 정선 이행시로 반기며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정선의 산나물 밥상을 맛보게 된 이현희는 아빠 고향이 해남이라 전라도식 나물 반찬을 많이 먹고 자라서 유독 나물을 좋아한다. 결혼 후 엄마 밥을 잘 먹지 못하니까 엄마 밥상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이현희는 추억의 음식으로 엄마가 해주던 누룽지 튀김을 꼽으며 식구가 많아 어머니는 먹는 걱정을 늘 많이 하셨다. 급식을 도와주실 때는 늘 나문밥을 싸와 누룽지를 튀겨주셨다라며 추억을 회상했죠. 17세의 드라마 혜신이로 데뷔한 이현희는 영화 백만장자의 첫사랑을 통해 영화 첫 출연을 맡았다고 밝혔는데요. 백만장자의 첫사랑 영화로 국민 첫사랑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현희는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리오왕에 도전하기도 했죠. 이현희는 함께 출연했던 배우 이순재의 여전한 연기열정에 놀라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현희는 현재 공개를 앞둔 드라마 결혼 백서까지 다양한 연기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6월 연생의 비연예인 남편과 결혼한 이현희는 남편과 소개팅을 통해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결혼 2년차의 이현희는 많이 싸우지 않는 편이다.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고백하며 여자는 신혼생활을 전하며 남편보다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죠. 이현희는 갈리는 음식 없이 복스럽게 먹는 모습으로 허영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허영만은 남다른 목성을 자랑하는 이현희의 상당히 많이 먹는 편이다. 라고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어 이현희는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이현희가 이현희 했네라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속마음을 전했죠. 이날 이현희는 허영만과 함께 산나물 밥상부터 장터 먹거리 전 한우 특수부위 등 정선의 맛을 만끽했습니다. 이현희의 결혼생활 이현희는 과거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의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했죠. 2020년 6월 결혼한 이현희는 현재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인데요. 그는 남편과의 첫 만남에 대해 떠올리며 생애 첫 소개팅 자리에서 만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현희는 결혼을 결심했을 때가 있었나 남편의 운명의 짝이라는 걸 느꼈던 때가 언제냐는 MC들의 질문에 처음 만났을 때라고 말해 놀라움을 잘 냈죠. 그는 주선자분이 계셨다. 소개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편하게 어울려서 밥 한 번 먹자고 해서 편한 차림으로 나갔다가 만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편과 크게 싸운 적은 없다. 저는 싸우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나서 이야기하는 편이다. 그러면 싸움이 잘 안되더라고 덧붙였죠. 또한 그는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다라며 남편이 연애 시절에 본인에게 잘 해줬다고 회상했습니다. 휴대폰에 남편을 여봉이라고 저장했다는 이현희는 그런 글자 속에서 더 애교스럽게 하는 것 같다. 메시지 같은 실제로는 여봉은 아니고 여보 정도로 부른다. 주로 여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털어놨죠. 더불어 그는 한식은 자신이 있다. 소불고기, 된장찌개 종류도 다 한다.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은 오징어 볶음이라면서 레시피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시대 수영은 이현희가 만든 파스타에서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평소 간을 세게 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다며 남편은 너무 잘 먹는다며 웃었습니다. 이현희는 남편에게 저녁은 꼭 해주려고 한다며 요새는 바빠서 잘 못한다. 남편이 웃으면서 이해해준다라고 애정을 표했죠. 특히 그는 인생의 가장 큰 행운에 대해 남편을 만난 것이라고 말해 문남성들의 염장을 질렀죠. 이현희 그녀는 누구인가? 과거 19년간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으나 2020년 11월 30일 베스트 엔터테인먼트로 잊어가였습니다. 2001년 일종의 캐스팅 오디션 SM 청소는 베스트 선발대회에서 입상하면서 SM연습장으로 발탁되어 처음으로 연예계에 발을 내디뎠죠. 고아라에 이어 SM 연기 매니지먼트 사업 진출 초창기에 내세운 연기자인데요. 청소는 이미지를 가진 빼앗은 미모와 모델같은 큰 키에 날씬한 몸매를 지녔습니다. 한때 SM 엔터테인먼트에 함께 있었던 고아라보다 키가 더 크다고 합니다. 어릴 적 소녀시대 멤버들과 SM에서 연습생 시절을 함께했고 연습생 쇼케이스에서 배우를 진로로 결정하면서 소녀시대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죠. 소녀시대의 멤버로 거의 확정됐다는 일화는 지금까지도 유명한데요. 지금의 유나처럼 센터에 세울 멤버로 기획되었던 엘리트 연습생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죠. 노래 실력도 괜찮은 편이며 가끔씩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춤 실력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아쉽게도 SM이 원하는 과격하고 파워풀한 춤을 따라갈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발목을 잡혔다는 것이 정설이지요. 왜냐하면 소녀시대는 걸그룹 치고는 최고 난도의 댄스와 정확한 군무를 유호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현이는 연기력보다 오히려 가창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정말로 소녀시대의 멤버로 데뷔를 했다면 훨씬 높은 명성을 얻었을 것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센터이자 에이스 멤버로 성장했을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게다가 뮤지컬 배우나 가수도 아닌데다 앨범을 낸 적이 없는 전업 배우면서도 노래하는 영상이 이렇게 많은 것도 정말 이례적이며 이현이의 노래 실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래를 들어보고 청아한 목소리가 놀랍다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고 역사의 만약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솔로 가수로 데뷔를 했거나 소녀시대의 멤버로 데뷔를 했다면 어땠을지 여운이 남는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조금 더 과장하자면 정말로 소녀시대의 멤버로 데뷔했다면 윤화급의 뛰어난 외모, 노래 실력을 더 갈고 닦아 태연급의 실력을 갖춘 전무후무한 한국 아이돌에게 살해 있는 전설로 평가를 받으면서 명반도 여러 장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현이의 입장에서는 연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쩌면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차라리 뮤지컬 배우를 했었다면 가창력으로 그나마 발연기에 대한 악명을 덮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평가도 나오는 편입니다. 크리시안 배우 이현이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